쿠드롱 선수가 PBA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퍼펙트 큐를 달성했는데 그 15점 배치를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의 프로샷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고요. 프로샷 하이런에 들어있습니다. 쿠드롱 퍼펙트 큐 있죠? 여기에 수록했습니다. 연속 득점 첫 번째 득점부터 보겠습니다. 쿠드롱 선수는 노란 공이었고요. 상대 선수는 흰 공 사파타 선수였습니다. 일목적구가 장쿠션에서 공 하나 또는 한 개 반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넣어치기를 부드럽게 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35 지점을 향해서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치기를 쳤을 때 매우 확률이 높은 배치입니다. 넣어치기를 칠 때는 대칭법을 이용해서 이 정도를 향해서 치면 될 것 같습니다. 쿠드롱 선수는 아주 부드럽게 쳤는데 넣어치기만 형성이 된다면 아마도 득점이 될 겁니다. 다음 배치까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게 득점이 되려면 쓰리쿠션째 여기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부시 방향 투팁 두께의 2분의 1 정도 치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.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TS 당구의 진심이라면 against AWT 유 concerned 강화면 우린 이것 1933 귀에 quez сп 한글자막 by 한효정